이 시간 디멘전 투자 부문, 송재경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요.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을 하자면 파월, 그리고 테슬라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는 뉴욕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말씀 주신 대로 일단 파월이 그 사이에, 이틀 사이에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안도를 줄 수 있는 코멘트를 했던 것이 일단 첫 번째로 도움을 준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테슬라가 어제 10% 급등을 했죠, 밤사이에. 그새 오래가면 테슬라 우리나라 투자자들 중에 소위 서학개비들 중에 두 번째로 많이 들고 있는 테슬라인데 다행스럽게도 바닥 대비 한 60% 이상 많이 올랐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4월부터. 그래서 일단 다행스럽고 또 솔직히 어제 실적 발표가 판매 대수가 하락폭이 좀 줄었다. 이걸로 사실은 엄청 열광을 했는데 어쨌든 다행이긴 하죠. 그런데 이게 약간 기시감 같은 게 작년 4월 바닥으로 작년 7월 실적 발표 시즌까지도 그때서 한 50, 60%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패턴들이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7월 한 20일경, 19일경에 아마 실적 발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번 실적 발표에는 작년 이후에 있었던 한 4개 분기 동안 실적 발표만 하면 주가가 좀 미끄러져 내리는 그 패턴에서 좀 벗어나야 될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그것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증시 들어서 미국 증시는 금리가 올라도 그래도 성장성이 있다면서 버텨졌고 간밤에 또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조금 진전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금리의 완화, 안정을 갖고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최근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사실은 약간씩 둔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금리가 안정을 찾을 거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간밤에는 좀 있었지만 미국이 2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이 사실은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인가요? 맞습니다. 애틀란타 연은의 GDP NOW 저희가 계속 소개시켜 드렸고 큰 변곡점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왔었는데 정말로 이 2분기 분기 실적이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끝날지 정말 사모 궁금합니다. 이게 5월 초만 해도 거의 4% 연율 성장 예상했다가 한 달 전만 해도 1.8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3%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1.7까지 이게 월요일날 발표된 자료인데 1.7까지 또 다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 안 되는 거의 1.5에서 4% 사이의 등락을 저 정도 사이즈의 전 세계에서 넘버원 GDP 규모가 저런 변동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정도로 엄청나게 혼합된 좋고 나쁜 데이터가 마구마구 발표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이번에는 순수출, 소비자 지출 둔화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계속 좀 떨어지면서 이런 성과가 났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번 너무 경제 성장에 대해서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서프라이즈 지수는 전망치와는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도 많이 낮아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기업 실적 보면 서프라이즈 샷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경제도 똑같습니다. 경제 지표에 대해서 서프라이즈 샷이 있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영역에 꽤 오래 내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거의 2년 전 수준까지 내려가 있는데 이거 뭐냐면 실제로 시장에서 전망한 것보다 실제치가 항상 좀 안 좋게 나왔던 것이 오래 들어와서 상당히 지속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하반기 경제 적어도 시장의 눈높이에 비해서는 경제 성장률이 안 좋게 나오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측면에서 이런 2년 만에 제일 낮아진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꼭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경제 지표가 둔화되고 서프라이즈가 낮아지면 기대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이제 금리를 내릴 수 있고 금리가 안정되면서 시장의 역으로 온기가 퍼질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최근에 국채금리 어제는 좀 안정을 찾았습니다만 상당한 변동성을 보였거든요. 그렇죠. 이틀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결국은 경기가 둔화되면 주식보다는 채권을 좀 더 몰리게 되는데 이유는 앞으로 경기가 둔화되면 고정금리로 고정돼 있는 원금이 보존되면서 금리가 앞으로 떨어질 거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갈 거야. 이런 기대로 사실은 채권 수요가 늘기 마련인데 금리가 위로 많이 튀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사실은 아까 앞에서 봤던 경기 둔화와 장기 금리 상승 서로 이게 사마띠 아니야. 서로 조화롭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났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트럼프 재판이 미국의 대법원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대선 이전 이후로 다 밀어버렸잖아요. 그럼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훨씬 높아졌다는 것 때문에 시장이 또 깜짝 놀란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못 들면 N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N 약세가 지금 161N을 뚫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달러 대비로.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정말 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공존을 하고 있지만 갖고 있는 국채를, 미국 국채를 내다 팔아서 저걸 완전화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면 미국 국채 가격이 더 오를 거 아니냐. 이런 걱정과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10년을 금리가 이틀 만에 4.5 가까이 급등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엊그제는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둘 간의 연관성이 유독 깊은 이유가 혹시 부채 우려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이게 트럼프는 전직 대통령이고 바이든은 현직 대통령인데 두 분 다 이게 손이 너무 크셔서 돈 씀씀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때 늘어난 향후 10년간 이미 승인해놓은 부채 부채로 조달되는 순 부채 증가가가 4.3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해서 보니까 한 6천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트럼프는 재인 기간 동안에 승인했던 순 부채 증가가 8.3조 달러. 감이 안 오는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일경 2천조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명목 GDP의 한 5배가 넘는 숫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가 돼도 부채 증가는 피할 수 없는데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거 정말로 큰일 났다. 엄청 국채 반응이 심해지겠다는 걱정 때문에 이틀간 금리가, 장기 금리가 급등하는 그런 것을 연출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빚, 부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해야 되고 국채 발행은 공급이 늘어나는 거라서 가격이 하락하고 수익률이 올라서 주익 시장이 안 좋다 이런 내용인데 부채 얘기를 하면 사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특히 선진국들의 부채는 문제가 됐는데 유독 미국의 문제에 우리가 더 집중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이게 미국이 GDP에서 정부 부채가 연방 부채 차지하는 비중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걱정이고요. 그 이후로는 부채를 줄이려고 무슨 노력을 하면서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컸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최근 한 10년, 15년 동안은 사실 부채 늘려도 큰 걱정이 없었던 게 인플레이션이 없었습니다. 좀 길게 놓고 보면 2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돈을 풀면,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바로바로 반응하면서 물가가 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아졌다. 그리고 지금 이미 고금리인 상태에서 국채를 더 발행하면 이자 비용만 지금 1조 달러 이상이 나가는 상황에서 앞으로 30년 후에 보면 전체 재정적자의 절반이 이자 내는 거에 다 갚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부채 증가에 대해서 이전과 지금이 달라진 것은 물가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재정지출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금리의 어떤 변동성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금리의 변동성은 시장에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됩니다. 이슈를 좀 확정해서 본다면 최근에 이제 금리가 특히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상당히 오랫동안 역전이 됐었거든요. 단기가 더 높고 장기가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게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축소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장단기 금리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면서 논의를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금리라는 거는 단기보다는 장기가 더 높아야 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장기에 대한 리스크를 갖고 가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1년 만에 예를 들면 3% 받을 거면 10년 후에도 3% 받으라면, 3% 받으라면 싫잖아요. 4%, 5% 더 줘야 내가 오래 빌려주겠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고 은행도 이제 그런 기준으로 낮은 단기 예금으로 빌려서 장기로 기업에 대출해갖고 더 비싸게 돈을 버는 건데 문제는 이것이 역전이 된다는 얘기는 단기로 비싸게 빌려서 장기로 싸게 빌려주면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현상이 있으면 통상 경기 침체가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있었다는 것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행스럽게 속설이 틀리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틀릴 수 있는지 이건 우리가 좀 시켜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차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어떤 차이들이 있나요? 보통 지금은 단기가 높고 장기가 낮은데 이것이 역전이 되는 방식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가 더 빨리 내려와서 그래서 역전이 되는 단기가 장기 더 빨리 내려와서 역전이 되는 방법이 있고 거꾸로 단기 내려오는 것보다 장기가 빨리 올라가서 역전이 되는 지금 그게 두 가지 제가 그려온 그래프인데 단기가 빨리 내려오는 거 이게 일반적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기준금리 인하하면 단기가 빠르게 내려올 거잖아요. 그게 보통 불 스티프너라는데 불이라고 하면 황소 이런 뜻이죠.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다 이런 의미인데 반면에 지금 베어 스티프너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단기 금리 내려오는 것보다 장기가 빨리 올라와서 역전이 해소되는 건데 지금 지난 이틀간 어제 빼고 지난 금요일과 월요일에 있었던 게 전형적인 베어 스티프너 형태로 장기 10년 물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장단기 역전 차가 축소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런 것은 통상 기업이나 소비자들의 그러한 부채 이자 부담에 큰 부담을 가중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러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차가 역전된 상황에서 이 역전 폭이 축소되는 부분들을 채권 시장에서는 불 스티프너야 베어냐. 지금이 이제 그거 베어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오히려 빠르게 튀면서 단기는 그대로 있는데 장기가 튀면서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해소되고 있는데 이럴 때 주시장은 어땠나요? 이게 안타깝게도 작년 이맘때 약간 기시감인데 작년 8월부터 10월에 있었던 게 전형적인 베어 스티프너였었거든요. 그때도 장기 금리가 위로 튀면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작년 8월 초에 미국의 피치사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신용등급. 신용등급. 세계 3대 신용등급 피치사가 미국의 신용, 국채 신용평가 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플러스로 낮췄죠. 그 이후로 이제 금리가 확 튀었었거든요. 지금 제가 차트에 베어 스티프너가 있었던 그래서 지금 붉은색 선이 장기 금리 차가 축소되면서 위로 올라가고 같은 기간 동안에 정확히 S&P500이 10% 가까이 조정을 받았던 그런 안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추억이라는 표현은 아니겠지. 악몽이죠. 그런데 지금 정확히 지난 이틀간 있었던 흐름이 정확히 베어 스티프너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히 해소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이것이 앞으로 계속될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 신호를 가져왔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베어 스티프너가 발생하고 나서 S&P가 10% 빠졌다. 채권 시장에서 주는 시그널이 정확하진 않지만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트럼프가 되면서 채권 자경당이 부활하게 될까 봐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장기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현상에 대해서는 집정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런 부분까지 눈여겨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디멘전 투자 부문 송재렘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